거기 아니야? 이거 모라시티 아니에요? 저 뒤쪽에 있는 저 실루엣 괴물이 되어버린 레드 귀신인가요? 저 귀신의 정체는 과연 어어 맞아요 지난번에 의문의 레드 크림자 이거 정체 뭐야? 설마 귀신레드? 또 시작이네 이거 고스 진짜 어? 얘 고스 또 왜 화났어 오케이 일단은 첫번째로 나 아니었고 두번째는 이거는 무서운게 공포가 아니라 그냥 깜놀인잖아 갑툭튀에 깜놀한거잖아 그렇게 얘 어필을 하고 있는데 공포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군요 고스트 저도 그래서 공포게임 잘합니다 깜짝기에 약할 뿐이에요 절대 쫄아서 그런거 아닙니다 그래 공포와 깜놀은 천지체이지 잘 아네 야 공짜라리다 호스트 하핳핳하핳 이창 어 타워를 경험을 해야된다 타워를 경험해야 한다 타워 자체를 올라가는 걸 느껴야 된다는거지 공짜라리 그래서, 몬스터가 죽었지? 네, 당연히. 왜 안 돼? 계속 가고자 나무가 아니다! 라고 되어있네요 하아..이구.. 아마 이곳에 도착할 수 없지 아니..이상이씨 상태가 안 좋다? 너 왜그래? 우리 이미 죽었어 그 ghost이 우리를 죽였어 그리고 우리는 못 알았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던 곳에 우리의 삶을 계속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 ghost이 우리의 삶을 죽였어 우리의 삶을 죽였어 경혼자치..?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네? 공포장치 뭐야 이거? 너의 웃음을 웃는거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쳐 날뛰는데 그냥? 야 정신차려 네들 뭐야? 어어어 찐상이시 등장이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우 헤이! 너의 아이디아인의 의견인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스웨델 제 절친 꼬부기 보셨나요? 이게 파란색이구요 껍질도 이렇게 가져가 까부까부 이렇게 말하네 아 일단 고스트는 도와줄 생각이 없는데 그냥 그.. 얘는 까뚝히만 관심이 있어 여기서는 꼬부기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뭐지? 뭘 지금 꼬부기라고 하는거야? 뒤틀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른 생명체인데요 이거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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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좀 따라할거면 좀 제대로 따라하던가 저게 뭐야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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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너무 무서워 고스트님 제발 그만둬주세요 어 뭐야 저씨 아 야 고스트가 훨씬 더 무서워 아니 저것도 깜눌 요소랑 다른건가? 아 그래요 지금 찐 공포를 모르는 어? 공알못 하이리 때문에 화가 잔증나서 고스트 룰웡이든 가짜님 으아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! 야 이거 진짜야 저거는 아아 미싱노한테 잡혀버린 공주문 어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무섬쩍이 아니라 진짜 공포거 그 자체야 저거 야야야야 아 고스트를 같이 먹혔어 와 잠깐만 저거 존재 자체가 지금 존재하면 안되는 녀석이거든요 야 건들지마 파이리 와 가쁜 유치 뭔데 와 하크볼에다가 사이코 브레이크 같이 쓰나 전설을 포켓몬 뮤출가 나왔다 짜자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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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왜 왜 여기서 뮤출을 못 낼 줄이야 오! 파이리한테 왜그래 헐 저거 잘못 건드렸으면 아마 이 포켓몬 세계 자체가 멸망했나봐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브기 이를 찾고 있어요 오 와우 텔레벅트까지 너무 멋있어 뮤직비디오 팔께요 땅 이번에 가야될 곳은 세롤리아 농굴이라는 곳이예요 세롤리아 농굴이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도록 만지면 안 된다고 그러네 알겠어요 화보가 잔뜩 나셨다 우리 정말 이곳에 가야하는거야? 그니까 저기 막 내려와도 되는거 맞아? 말해라 출발! 구하러 간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